법방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하 닮은 꿀님 네네네 법방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방인데 네네 제가 토론원객으로 참여 좀 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법방하는 새끼들 다 말살시켜버리자는 게 제 의견인데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야동 보는 사이트 같은 데만 가도 다 박제가 돼가지고 기현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법방하는 새끼들은 하나같이 그냥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미풍양속을 해친다라는 거거든요 뭐 애로배우라면 나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넷 등지에서 이렇게 법방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거부감이 들고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BJ거든요 같은 BJ지만 내가 절대로 방송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법방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육신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편의를 취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재미를 드리거나 약간 그런 요소가 아니라 남자의 어떤 성적 욕구 이런 어떤 성적 메커니즘을 자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들 생각이 들어요 끝나셨나요? 네 그럼 일단 제 의견을 말씀할게요 네 저는 이제 법방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창X이 일하는 그런 애들보다는 코트님도 지금 아프리카 방송에서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곧 이제 팝콘티비 넘어가가지고 그런 플랫폼에서 법상 하시는 분들은 코트님보다 돈을 10배, 100배는 더 많이 버시잖아요 그 돈이 돈을 벌어도 있잖아요 돈을 예를 들어 신태일로 얘기를 들게요 똥 먹고 오줌 먹고 해가지고 한 달에 1억을 번들 그게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니죠 저는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사이에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좁잖아요 얼굴 팔고 하는 직업이 연예인이랑 또 BJ랑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근데 자신의 이게 나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무슨 행위예술한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뭐 이렇게 법방을 하는 게 본인의 자유의지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나중에 만약에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내 딸이 이렇게 인터넷 플로폼, 인터넷 등지에서 본인의 나체를 드러내면서 그런 걸로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모로서도 내가 딸을 키울 때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것과 자랑스럽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쳐요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치면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녀가 서로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끼리의 어떤 이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견례 할 때도 떳떳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창북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예전에 본인이 과거에 일했던 그런 추접스러운 과거들을 지우기 위해서 뭐 산부인과 가가지고 이쁜이 수술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이죠 남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안 그런 척 굉장히 순수한 척, 깨끗한 척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빌드를 굴려가지고 남자의 등골을 빨고 산다면은 그렇게 남자가 고생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 거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논아 먹고 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기생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아들, 딸 자식을 낳았다고 봅시다 칩시다 근데 엄마의 영상을 나중에 인터넷에서 그 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봐요 우리 엄마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애들 저기는 어떻게 할까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인천 나흘님 네 그럼 이제 인천 나흘님이 생각하는 그 의견에는 얼굴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법방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법방을 하면 본인이 지금 법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법방 할 건데요 네네 마스크를 쓰고 하나 이제 마스크 얼굴 안 보이는 위주 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꾸준히 얼굴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몸만 보여주고 얼굴은 까지 않는 거 법방은 괜찮아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좀 제발 닥치세요 법방 하셔도 돼요 아 저 삽살게 좀 내리라고요 저 괴사로 물에 뿔려먹는 새끼 좀 내려주세요 코코 깔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 안 까고 몸만 보여주고 돈을 진짜 한 존나 많이 벌어가지고 저는 30대 때 호화롭게 살 거예요 그거 그 빌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님의 지인이었다면 그러나 본인의 그런 더러운 과거를 숨기고 남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깨끗한 척 하면서 연애를 할 때 저는 그런 일부 그런 더러운 일을 했던 여자들이 깨끗한 척 하면서 과거 세탁을 해가지고 남자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역겹고 사실 그런 여자를 안 만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라는 거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지만 걔가 천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님 토론방인데 저분만 너무 독단적인데요 아 씨X 여러분들 너무 이제 다른 사람 의견할 때는 코사리를 좀 놓지 마시기를 저분만 너무 의견을 표출하니까 아우 피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저기 호모 에렉투스 씨 저 법방에 대해서 못 왜 말 걸어요 자꾸 저 얘기하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반대 의견은 좀 들어보죠 반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저분 너무 독단적이거든요 아아 좀 닥치지 아우 피자 나라 치킨 공주님 독단 돼지 새끼인가? 피치 세트나 쳐드세요 이 그지새끼야 이 극한의 가성비충새끼야 아 진짜 싫다 아 너무 싫어 어우 재미없어 아 갑자기 급발진하는거 봐 더럽게 재미없어 어우 존노잼 아 존노잼새끼 피치 웨딩피치새끼 웨딩피치 장난감 사가지고 요술봉 그냥 똥구녕에 들락날락거리는 새끼 어우 드러워 어우 재미없어 방장님 저 지진방지기 좀 채워주세요 방장님 저거 보세요 그러면 모든걸 내려가야 되고 방장님 배변패드 좀 깔아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똥잡고 뿌리고 다니잖아요 저는 방장님을 말리고 싶은거에요 방장님이 안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른걸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다른거 어떤거요? 청량리요 네? 청량리요 네? 왜요? 아니 기왕에 그렇게 하실거면 청량리나 이런데 가시는게 더 본인에게 더 낫지 않나 아니죠 그런것들은 남자들이랑 그런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 그런게 싫다고요 아 그러세요? 저는 킹 앞에서 몸만 보여주고 돈만 받을래요 본인 면상 어떻게 생겼어요? 저요? 저 인낸 보시면 하시잖아요 도와 닮은꼴이라고요? 네네 제가 봤을땐 그냥 두더지 닮았을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네네네 아... 나 진짜 인생 구제해주고 싶다 스무살짜리 어린... 아 그럼 저 구제해주세요 아 그럼 저기... 그 예전에는 제가 욕점이 없죠 아니 저기 그러면은 사진 한번만 볼게요 저한테 사진 한번 보내주실래요? 아 방송에 공개하시나요? 공개 절대 안할게요 오 닮았다 도와 닮았다 미치겠다 시... 아 짜증나 아 왜 닮았어요 죄송한데 네? 네? 눈이 닮았네 감사합니다 네 왜 마스크 찐... 마스크 낀 사진만 있어요? 밑에는 코 밑으로 왜 안나와요? 아 혹시 약간 또 노출될까봐 하긴 좀 본인 신상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짜 닮았어요 네 좀 많이 닮았어요 아니 근데 이 정도 아꾸면은 차라리 그냥 아프리카를 하지 코코까까? 짐리님 네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빠개세요 죄송해요 짐리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조금 이해 안 돼요 그렇지 안 했으면 좋겠죠? 네 나도 아직 어리잖아요 아니 스무살 창창한 나이에 비용신같은 년이 그 돈 벌고 싶다고 갑자기 팝콘TV 거기 뚫어 팝콘은 인간의 끝이야 그래도 하고싶대잖아요 그래서 방장아 내가 방송 10년 했거든 근데 나도 이제 방송하다가 진짜 힘들 때가 있었어 갑자기 바닥을 살다가 바닥을 찍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팝콘까진 안 갔어 그게 내 신념이고 그게 내 어떤 마지막 남은 양심이야 그러지마 너 거기 왜 가니 잠깐 했었잖아 그러니까 안 했었어 이 쓰레기 새끼 어떤 새끼야 그러면은 너 지금 방송으로 돈 벌고 싶다는 거 아냐 네네 나 안 쓰는 캠도 있고 뭣도 하고 뒤에 지금 컴퓨터 안 쓰는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준 대신에 네가 버는 돈의 30%는 내꺼야 아 네? 나 엔터야 코 엔터 코 엔터 찾아 코 엔터 해야지 바로 코 엔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 쿠쿠까까 방장님 좋겠다 네네 열심히 돈 모아서 모 BJ처럼 건물주 되세요 모 BJ가 누군데요 아니 아니 지금 여기 건물 없는 BJ가 어딨어 이 시X 정말 건물 없는 BJ가 어딨어 시발 형 없잖아 없지 아 그러면 그 인천 나홀님 그 인천 나홀님 유튜브 보니까 매니저님 그 뭐 따로 이제 집에서 같이 사시던데 어 매니저 한 분은 더 안 구하시나요? 너 나랑 같이 살면 너 큰일 나 왜요? 그런 게 있어 거기까진 선 넘지마 큰일 난다 너 내 끊어 어린 나이에 아 아 그러면 그 인천 나홀님 어 그럼 언제부터 저한테 이제 그 지왕 막 그런 게 되는 거죠? 코트 그 님이랑 무슨 그걸 해야 되나요? 카톡 해라 그러면 아 진짜로 해주시는 거예요? 응 카톡 해 코트 형 오 완전 지혜네 꽃 형 나도 너는 꺼져 너는 불알 냄새나는 너 같은 놈들은 내가 해주고 싶지 않아 잘할게 꺼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이제 피치 이제 조금 우리 개새끼 조금 좀 저기 됐나 보자 아직까지도 욕하고 있네 피치 한번 올려보자 피치야 돼지 화 많이 났네 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돼지새끼야 피치야 피치야 네 대답하세요 개 돼지새끼야 힘들었지 말하고 싶었는데 별로요 내려 알았어 알았어 방자가 내려 방자가 내려 네 엔터 사장으로서의 명한다 저새끼 내려 네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못 주는 저새끼 내려 내려가 있어 개새끼는 저기 개집에 있어야지 성격이 안 고쳐지네 보니까 저 셋받든가 응 싸움 게임까봐 근데 이빨 다 뽑혀가지고 어떡하냐 병신새끼야 아무튼 저기 방장아 네네네 내가 꼭 저기 너가 진짜로 그 할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너 모른척하고 데뷔시키고 그러고 나서 너한테 30%씩 받아먹다가 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내가 그때 저기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대신 그때 가서 나랑 우결 한번 해야돼 네네네 알았어 수고 카톡 갈게 카톡 갈게요 훈훈하네 아니 본의 아니게 또 팝콘 출신 BJ분들한테 좀 약간 비하성 발언을 제가 한 것 같은데 어 제가 얘기하는 거지 법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법방 했던 사람들은 난 나쁘게 생각 안하고 법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말리려고 하는 거지 말 심하게 한 거 죄송합니다 천사 수고 día 수고 수고 수고